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캠핑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착한 식당, 가성비 좋은 식당이 있어서 여러분들 있는데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앞에 보이죠? 말 그대로 벌말 착한 뷔페입니다. 한식당인데 제가 보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좀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식사가 백미하고 흑미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백미밥. 여기는 흑미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 숙주나물, 그 다음에 오이소배기, 오인 냉국도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된장국이네요. 호박 된장국. 그리고 오늘은 삼계탕입니다. 매일 이 메뉴는 달라집니다. 매일 식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별화수 목분도 해가지고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삼계탕입니다. 토스트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떡도 있고 요즘 상추 엄청 비싼데 여기는 지금 상추가 있네요. 이거는 채소 텃밭해서 직접 길러서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상추도 이렇게 하나입니다. 요것은 오이, 노각입니다. 노각. 이게 김도 있고 사라가 콩국물이 있네요. 콩. 콩국수 콩국수 국물 디저트로 휴전과 음료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토스트 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토스트 해 먹을 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계란이 있죠. 계란후라이를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비빔면, 각종 면들 짜장면, 라면, 비빔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대로 해서 먹어도 됩니다. 자, 계란후라이. 자, 진짜 정말 가성비 넘치지 않습니까? 요즘 상추 엄청 비싼 거 알죠? 근데 상추는 여기서 아마 아마 이 집에 텃밭에서 그냥 기르는 것을 가지고 와서 아마 이렇게 상추 내놓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게 가면 상추 잘 안 내놓거든요. 워낙 비싸서 닭다리입니다. 삼계탕 평소에 이 집에 오면 이 정도는 먹습니다. 계란 먹어야지. 모든 음식을 여기 주방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여기 딱 8,000원 입니다 아 잘 먹고 갑니다